안녕하세요 석송입니다 저축은행이나 일반은행에 가면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려면 윈도우 시스템 32에서 TFWEXC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뜨면서 오류가 생기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컴퓨터에서 저는 현재 윈도우 7 을 깔아 놨는데 윈도우 7 을 하든지 윈도우 7 이나 윈도우 10 어느게나 상관없습니다 제어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른쪽 클릭에서 열기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프로그램 제거 있죠 뭐 이와 같은 프로그램 제거 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터치하면 여기에서 이 그 제대로 이 저축은행의 언행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은 터치 엔 파이어 월 있고 또 밑에 여기 보면 터치 엔 키위드 32E4 32비트 이렇게 있죠 이거 말고도 또 다른 터치 엔 으로 시작되는 것은 여기서 모두 다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제거 란 글이 뜹니다 그리고 이걸 터치해서 여기 있는 터치 엔 으로 시작되는 것을 모두 다 삭제합니다 이걸 삭제하고 또 어디로 가느냐 면 여기 저 엑시시 유알리 엑시시 유알리 WB 있죠 이거 요걸 엑시 W X E C U R E W E B 다음에 컨트롤 했죠 이걸 오른쪽 클릭해가 이것도 이 이것도 이 오른쪽 클릭하면은 삭제가 나옵니다 제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 요거까지 삭제 삭제를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삭제를 해야 되느냐 면은 이거 이런 것을 이것이 현재 그 저 키보드 보안에 관련된 이 파일입니다 이게 키보드 이것이 오래되어 가지고 드라이브가 충돌 하든지 오래되어 가지고 새것으로 대치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삭제하고서 윈도 를 재부팅 합니다 재부팅 해서 다시 그 저충은행이나 은행으로 들어가면은 보안 프로그램이라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창이 뜹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려면은 그 보안 프로그램을 모두 설치를 하고서 로그인 하면 됩니다 요 다음 동영상을 연결되는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저판에서 그 터치 이행과 sq 웹 이걸 삭제한 후에 다시 재부팅 해서 다 들어오면은 공인인증서 개인 인터넷 뱅킹 로그인을 들어오면은 예 보안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이 뜹니다 그럼 이와 같이 여기서 제 하단에 보세요 액티브 콘트롤을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인터넷 뱅킹 역에서 개인 인터넷 뱅킹 로그인 해서 각종 이 지금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하려고 뜨죠 그럼 이걸 모두 다 설치를 합니다 모두 다 설치를 하세요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모든 웹에서 이것도 계속해서 이렇게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모두 다 설치를 한 다음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아직도 설치가 더 남았네요 자 이렇게 설치를 설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보안 프로그램 모두 다 설치합니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tefw.exe 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올 때는 이렇게 어 제어판에서 삭제를 한 후에 다시 재부팅 해서 다시 들어와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서 이와 같이 하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의 음가 응원입니다 네 이상의 음가 입니다 예 이상의 음가 가능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